자 지금부터 사운드 포럼 이전 기념이죠 곧 일산 파년 쪽으로 완전히 확장해서 이사를 갑니다 이사 가면서 아주 비장의 사업이 하나가 아이템이 추가가 되는데요 그거는 우리 이제 마르치님이 오픈을 할 겁니다 자 창고 대정리 이것저것 지금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다 창고 대정리할 제품들을 올려드릴게요 같은 곡으로 한번 해볼게요 소리 성향은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비올라 식스 잘 아시는 제품일 거에요 비올라 식스 지금 사운드 포럼 게시판 중국 위탁 판매에도 올려가 있는데요 이 제품 윤이 좋습니다 인클루저 깨끗합니다 인클 부채의 침무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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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